스르류를 삶아주려고 그래 백 여덟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오라고 해도 내가 사랑이 근데 냄새가 이렇게 나 엄마가 깜빡깜빡 잃어버렸어 이거 올려놓고서 정세... 정세용 써가지고 너희들 상의할까? 엄마 내려오시는 게 어떤가 글쎄 얼른 안 주고 안 드려 한 번 보석을 갖다 더 사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글쎄요 국수 해주려고 국수 인천해 여기 사장하겠어 국수 해주 fácil 국수 해주려고 국수 해주면 국수 해주면 ,... 해주면